앤드로 뭐 산거에요? 티라노사우루스 우와 티라노사우루스에요? 네 이거 엄청 크네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여기 있어요 우와 근데 이거 왜 사는거에요? 그런데 포켓몬 있어요 포켓몬은 누나꺼 같은데요? 네 앤드로는 이걸 왜 사는건가요? 무슨 날이에요? 앤드로 생일이에요? 네 앤드로 생일이 지난거 같은데? 이거는 누나 생일 아 그건 누나 생일이에요? 앤드로 생일이 지났고 누나 생일이 아직 안지나는데? 저요 아 그래요? 네 우와 티라노 엄청 크다 짜잔 이거 여기있어요 여기 앞에 이거 뭐있어요? 아 저거 잘라야되요? 네 집에서 잘라야겠네요 네 앤드로 잉크 한번 해줄래요? 잉크 어? 지라노가 잉크하는거에요? 우와 이빨 엄청 무섭네요 응 여기 이제 누구 애기에요? 네 입 다물어요? 어머어머어머 우와여워 손가락 물리면 아파 корп완 전기 아아 fighting 손가락 올려봐라 아파요? 아파요 WhatsAp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